거미는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그 꿈의 의미는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거미는 여러 문화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 현재의 상황, 감정적 반응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거미 꿈을 꾸는 이유와 그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꿈속에서 거미를 보는 것은 종종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혹은 처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가 꿈속에서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할 때, 이는 그 사람의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미는 또한 지혜와 창의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거미는 복잡한 거미줄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거미를 보는 것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미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미줄은 거미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구조물로, 이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개인이 현재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거미는 균형을 유지하며 거미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거미를 보는 것은, 삶의 균형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가 조용히 거미줄을 만들고 있는 경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안정성과 균형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는 때때로 잠재적 위협이나 도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거미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나 위험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 꿈의 해석은 꿈의 세부적인 상황과 거미의 행동, 꿈을 꾼 사람의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미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룬 것입니다. 거미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개인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미의 공격은 자신이 무언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꿈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줄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가 꿈 속에서 길게 뻗어 있는 장면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이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나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가 여러 방향으로 거미줄을 뻗어나가고 있는 경우, 이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를 잡거나 죽이는 꿈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결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를 잡거나 죽이는 행위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용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꿈은 개인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감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미가 신체에 붙어 있는 경우, 이는 개인의 내면적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거미가 공격하는 꿈 한 직장인은 꿈 속에서 거미가 자신을 공격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거미는 매우 크고 위협적으로 보였으며, 꿈 속에서 직장인은 거미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꿈은 직장인이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의 공격은 직장 내 갈등이나 압박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사례 2.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꿈 한 여성은 꿈 속에서 거미가 조용히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거미는 매우 정교한 거미줄을 만들었고, 꿈 속에서 여성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꿈은 여성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미줄을 만드는 과정은 여성의 삶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가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3. 거미가 길게 뻗어있는 꿈 한 남성은 꿈 속에서 거미가 여러 방향으로 거미줄을 뻗어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남성이 현재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거미줄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남성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나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감정,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거미는 두려움, 창의성, 인간관계, 안정성, 잠재적 위협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 거미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미 꿈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현실에서의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미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정을 잘 분석하여,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미 잡는 꿈은 불안감과 두려움 을 극복하게 되는 꿈입니다. 평소에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있게 도전을 해보세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거미가 거미줄에 가만히 움츠려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꿈. 누군가가 자기의 일에 대해 개교를 부리고 있음을 알리는 꿈. 거미가 공격하는 꿈.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거미가 나타나 공포를 느끼는 꿈.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운이 안 좋아지거나 사고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 거미가 되어 거미줄을 치는 꿈. 그동안 갖지 못했던 좋은 인맥을 형성하게 된다. 거미가 떨어지는 꿈. 당신에게 손님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온다. 거미가 때를 지어 쥐를 공격하는 꿈. 수사관이 동료와 함께 전국에 수배된 강력사건 흉악범을 체포하게 된다. 거미가 먹이를 감고 있는 것을 본 꿈. 재물이 생기거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얻게 된다. 거미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꿈. 다른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거나 화를 입게 됨. 거미가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꿈. 거미가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거미가 큰 나무를 타고 오르는 꿈. 입하, 승진, 합격, 당선, 명예, 승리 등 일신상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거미떼가 마구 달려드는 꿈. 거미떼가 마구 달려드는 꿈을 꾸게 되면 빚쟁이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공변을 당하는 등 일진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거미를 보는 꿈. 거미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해온 일이나 그 과정에 결함이 있어 짜증스러운 날을 보내게 된다. 거미를 잡아 먹는 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연애운이 상승하고 좋은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거미를 죽이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에서 크게 성공하게 된다. 거미를 키우는 꿈. 거미를 길들이는 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기롭게 쳐나가게 된다. 거미에게 물리는 꿈.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몸이 안 좋아진다.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꿈.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치게 된다. 거미와 싸우는 꿈. 직장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모함에 빠질 수 있다. 거미줄 걷어내는 꿈.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고 힘든 일을 이겨내게 된다. 거미줄 꿈. 거미줄이 사방에 처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나 사업이 크게 되는 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에 이러한 거미줄이 처져 있으면 괴로운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를 보는 꿈.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음을 예시한 것이다. 거미줄에 매달린 곤충을 떼어주는 꿈. 온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게 됨. 거미줄에 발이 걸린 꿈. 질병을 앓게 돼 흉몽이다. 거미줄에 벌레가 걸리는 꿈. 거미줄에 곤충이 잡히는 꿈.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사기를 당하게 된다. 거미줄을 치우는 꿈. 거미줄을 부수는 꿈. 앞으로 닥쳐오게 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다. 거미줄이 몸에 감기는 꿈. 거미줄이 몸에 감기는 꿈은 신경 쓰이고 비찾은 일로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게 됨을 의미한다. 거미줄이 칭칭 감겨서 기분 나쁜 상태로 깨어나면 좋지 않으니 일이나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 거미줄이 사방에 처져 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을 크게 벌이게 되고 또는 수사망을 펼쳐 처리할 일이 생긴다. 자신의 방구석 또는 천정 등에 거미줄이 얽혀 있으면 두통이 생겨 괴로움을 겪거나 운세가 막혀 어려움을 당한다. 거미집에 해골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이 상을 입게 되거나 맹독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검은 거미 검정 거미가 나오는 꿈. 심신이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고 질병을 앓게 된다. 내가 거미가 되는 꿈. 사랑하는 사람이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된다. 대문 위에 거미줄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 꿈. 매사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과 이것저것 많은 근심거리가 생긴다. 독거미가 나오는 꿈. 예기치 않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구설수나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땅거미 집에 죽은 곤충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의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 진초. 땅거미가 나무 위로 오르는 꿈. 땅거미가 나무 위로 오르는 꿈은 곤경에서 벗어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취업, 승진, 합격 등의 기쁜 일이 생기고 계약이나 새로운 분야의 진출도 순조롭다. 무수한 거미대가 자신에게 덤벼 고통을 당하는 꿈. 악당에게 시달리거나 저주와 시비를 받게 되고 거미에게 물리면 어떤 사업가의 혜택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 방구석이나 천장에 거미줄이 엉켜있는 꿈.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거나 운세가 막혀 일이 어렵게 된다. 방안에 거미줄 침궁. 두통을 앓거나 고이친에 청탁한 일이 언제 성사될지 모른다. 도악해에 있는 거미가 점점 커져 황소만하게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엌의 사임살이 더 알차게 장만하여 부자가 된다. 빨간 거미, 붉은 거미에게 물리는 꿈. 질투심이 많은 인물이 끼어들어 이를 망치게 된다. 개인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신발 구두, 운동화 등에 거미줄이 얽히는 꿈. 만일 외출, 출장, 여행을 하게 되면 불길한 애군이 닥쳐 저승길로 직행한다. 교통사고, 낙상, 실패 등이 닥쳐온다. 아침에 거미를 보는 꿈. 기다리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좋은 기회가 생긴다.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얽혀있는 꿈. 사업이 계획성 없이 전개되어 근심거리가 생길 징초. 여러 곳에 거미줄이 엉켜있으는 꿈. 여러 곳에 거미줄이 엉켜있으면 사업이 천방지축으로 계획성 없이 전개된다. 자신의 집에 거미줄이 가득 쳐져있는 꿈. 재산상의 손실이 따르거나 사람이 믿고 자신이 철항해진다. 자신이 거미줄에 걸리는 꿈. 신뢰하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난처함을 겪게 된다. 집 대문 위에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있는 꿈.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과 많은 근심거리가 생길 징초. 집 밖의 거미줄이 여러 군데에 쳐있는 꿈. 집 밖의 거미줄이 여러 군데에 쳐있는 꿈은 선망이 확충되거나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올 조짐이다. 집 안에 있던 큰 거미가 밖으로 나가는 꿈. 재산과 재물이 점점 줄고 쓸데없이 지출이 많다. 실물수, 가출, 사고, 실패 등 우한이 생긴다. 천장에 거미줄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꿈. 두통거리나 정리해야 할 일이 쌓이게 될 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꿈. 천장이나 집 안구석에 거미줄이 쳐지는 꿈. 천장이나 집 안구석에 거미줄이 쳐있는 꿈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한동안 골머리를 썩이게 된다. 큰 거미 보는 꿈. 큰 거미를 보는 꿈이라면 운이 좋아지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갚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러한 거미를 보는 꿈이라면 큰 행운이 올 것이에요. 큰 거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다. 손님, 희소식, 정보, 우편물 등이 온다. 파란 거미가 나오는 꿈. 머리가 아프거나 고민할 일이 발생한다.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늘 높은 자리에 큰 거미줄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꿈. 나라의 정변이나 천지지변의 국난이 발생한다. 지각변동, 사회변역이 생긴다. 화려한 거미가 나오는 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주변에 나를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 흰색 거미가 나오는 꿈. 때타지 않은 행운이 다가오게 되며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즐거운 일이 생긴다.